저기는 카페다. 카페 가서 그냥 커피랑 뭘 먹어야 되려나? 빵을? 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.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어제 갔던 데 보다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? 마다움 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높은데 아직 넓다. 오, 저리 올라가는구나. 화장실 가볼까? 잘 못다 세우려고 그랬는데. 두께가 자신인 것 같아. 옷도 팔아? 오, 참나 다 나이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여 어른 같은 행동을 해야 돼, 어른이지 어른대접을 해줘야 되고 다 어른대접 해줄 필요 없어 다 어른대접 해줄 필요 없어 도망치고 올리고 올라가 10분 걸리겠다 올라가는데 금방 올라가겠네 이 밑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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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있을 것 같아 응 오, 목소리 제발, 목소리 다 여기서 사진 찍냐고 응 자기는 나중에 이거 나중에 봐 응 자기는 나중에 이거 나중에 봐 응 자기는 나중에 이거 나중에 봐 응 응 저런 데도 막 겨우 들어가고 저런 데도 막 겨우 들어가고 나 가지고 올라온 사람들 다 죽겠다 응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늦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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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흠 흠 저 조그만 애기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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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절이 안좋은거 있잖아. 선전하는거. 관절보궁. 호랑이뼈. 그곳이 한라산 다음으로 제일 안좋은곳이야. 그리워. 다 이렇게 되었나봐. 응. 그리워. 그러네. 그리워. 여기가 오름도 못참. 응. 시국끼리 갇혀왔네. 너가 오름이 왔어? 어이구. 되게 가파르다. 계속 위로 올라가는거 같아. 어. 올라가. 경사가 한 30도. 30도 되는거 같아. 고정세를 밟고 올라간다. 응. 여기. 레몬이죠. 불 날까봐. 소화전도 갖다놨네. 어휴. 밥도 안먹고 왔는데. 살 빠지겠네. 제대로 빠지겄네. 어휴. 오늘은 좀 하늘이. 파랗네 되게. 아무야. 비행기야? 오늘 월요일이니까. 사람이 이렇게.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으면. 더 많았을거 아니야. 응. 나비도. 가자. 노란 나비가 더 예뻐. 응. 누구요. 아휴. 아휴. 누구야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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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는 밥 안 먹고 지금. 어휴. 오름이 올라가고 있어. 엄마. 화두하게 드신다고. 으흐. 아휴. 요네. 뭐가. 깼니? 어휴. 오른쪽에 있지. 김치낸자고. 우리 먹어? 어휴. 다 똥집에. 깼니? 그 뭐지? 양파 많이 썰어서 먹으라고 그래. 밖에 양파 있어. 밥은 있어? 어휴. 잘해?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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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? 응. 너가 끓였어? 밥 넣고? 밥을 했어? 제대로 잘생겼어? 아휴. 알았어. 그럼 말하기 힘들다 엄마. 아휴. 오늘 가져가는 거잖아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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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밟어 밟어 여기서 굴러 떨어지면 잘해 내가 앞에 있잖아 내가 앞에 있잖아 응 아 밟아 왔어 응 아 밟아 왔어 응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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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소 산소 있네 평일이라 이정도지? 어휴 억새하나 보려고 사람들 발굴 발굴 할텐데? 팔꿈치란 다른 부딪힘인데 뼈밖에 없는데 뼈밖에 없었어 되게 아픈데 어휴 힘들어 집에서 좀 먹고 올라오니 힘드네 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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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내려가는 쪽 있었잖아 볼록볼록 했었잖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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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 가자 저기요 응 현아 저긴 내려가란다 인가봐 뒤로가 안 들어 어 더워 뒤로가 안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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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카페야 으응 저기 그래 하아 저게 무슨 동네인가 봐 저 집이 아니라 그거 아니 펜션 그런 게 아니야? 그런가? 그럼 집들이 저렇게 저거 내려가는 뷰도 이렇게? 어떻게? 진짜? 아 완전? 아 완전? 아 완전? 오 어쩌다보니까 좋지? 뺏나라와 봐 골프장에도 골프장에 가운데도 부장에 있는 멋있다 잘 따라와 잘 따라와 쯔 얘네 왔어 뭐라고 하고 누구라고 연락을 해 얘네 좋아! 난 좋아 내려가는 것도 금방 내려가고 있네 응 올라가는 게 힘들지만 저러고 여기 다 일로 갔어 욱신해서 여기가 흥신데 초라색 옷 입혀서 난 다 어른들인 줄 알았더니 멀리에 저네들이야? 푸르네 응 초라색 옷 입혀서 색깔 그냥 순하게 이렇게 형광색으로 거리다 내 골프장 갈색 옷 입혀서 너네들 여행 난이 싱싱하 계속 고구마 찍다가 나를 잘 먹으면 좋네 당연하지 한참 내려가네 좀 더 있다 오면 이거 하나도 없겠다 이거 그렇지 한참 내려가는 게 진짜 오래 걸리네 이게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펜션들인 것 같다 전체가 다 동네가 감쌌잖아 골프장이 골프치러 오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네 그럴 수도 있겠네 안전하게 갑시다 아이오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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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 골프 Ф 포도 쉽지 않음 대단 몇개 남았나 세보지아 지금 위에 있는 친구는 다 20살입니다. 다 6살이네. 수연이는 기다려야지. 다시 올라가 볼까요? 억새 엄청 많다. 내려오세요 수연아. 잠시만 내려올게요. 박수소리로 찬다 박수소리로 찬다 박수소리로 찬다 하율아 선생님은 다시 올라가. 뱀 나오나 봐. 하율아 기다려. 하율아 기다려. 하율아 기다려. 하율아 뭘 먹겠구나. 어린이집이네. 일곱하다 어린이집이네. 스물 열, 서른 서른 하나, 서른 둘, 서른 셋, 서른 다섯 서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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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른 우와 저기 봐 오우! 이야 여기도 없는 토스트 서른에서 반영을 살짝 켜는데 서른에서 하나 이러면서 더 예쁘네 이야 저기 봐 저기 여기 멀리에서 보면 손락도 서서 봐서 그런가 이런 솜이다 솜 이야 이런 데가 있네 이야 언제 내려가겠노 이래가 언제 내려가겠어 아 여기서 보면 더 멋질 수 있겠네 이야 여기 잘했지? 그래 내가 여기 오자고 그랬잖아 제주도 운행당에 내가 오자였어 너 그래 그럼 마후라를 한다든가 그러게 뭐 하나를 살리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럼 오자를 만나거든 응 좋아 저 밑에 봐 저 밑에 봐 저 밑에 봐 왜 이거 좀 잘한다 어제 그기보다 여기가 더 괜찮다 응 그기가 뭐라했지? 무슨 여왕복 여왕목? 딸아비? 응? 딸아비 오름? 응 여왕이 오름 오름 중에 제일 이쁘다고 응 여기가 더 이쁘다 응 여기는 숲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여기는 억새가 많고 응 뉴스에 나오는 곳이 여긴가? 응 몰라 갈때 되게 아니 억새가 되게 많이 나오는 곳 대주도 찍었던데 사람들이 다 찍어서 올라가면 뭐 생각되던데 이게 뭐야 말 오우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금은 어제 꽤 맛있는 것 같다 어제가 거기가 더 달았던 것 같아 이건 그냥 물컹물컹하고 여기 이것도 다른 재료들이지 오늘 카페로 가가 배고프다 그럼 저리 가 그럼 저 캠프 우산은 어쩔게 한 것 같네 아니 내버려둔다 감사합니다.